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10편 116편 12절 말씀 부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6편이 에 두개의 파트로 나누어 지는데 앞부분에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고 뒷부분에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서원을 갚는다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다 하는 이 세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은 찬양의 잔이잖아요 찬양의 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려울 때 했던 그 서원을 갚고 14절에 그 서원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 정도 말씀을 보면서 원어를 보면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흐 무엇으로 아시브 내가 돌릴까 라 아돈나 여호와께 콜 타그물로 히알라이 그가 주신 것에 대하여 타그물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호의 오 그의 은혜 해서 타그물로 하면 그의 은혜가 되고 타그물로 히 했으니까 그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주신 은혜 그가 나에게 주신 모든 호의들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돌려드리면 좋겠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편안함에 보내주시고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시는 이 큰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갚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을 보죠 13절 보면은 코스는 잔이죠 코스 예슈오트 구원의 잔 에샤 내가 들고 베쉠 아드나이 에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다 코스 예슈오트 구원의 잔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 때 잔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코스는 바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들고 에샤 내가 들은다 잔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 또 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위에 에 물을 부으면서 또 포도주를 부으면서 어 전제를 드리는 그 구원의 잔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잔들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아 왕이 어 그 병이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 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내 힘이 세서 그렇다라고 뭐 궁기고 무기고 내탄고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때 히스기아가 꾸중을 하잖아요 당신이 기도에 응답받고 왜 이 교만하게 말이야 이런 짓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엉뚱한 교만한 짓 니가 나의 힘으로 했다 하는 그런 에 그 힘을 가시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거 다 나중에 궁기고에 있는 무기들과 내탄고에 있는 걸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고 당신의 그 후손들은 황간 즉 어 우리나라나 바벨론의 황간이나 똑같이 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환이 상했거나 성관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거 엄청난 저주 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요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드라이 라돔나이 아샬렘 요하에게 나의 서원을 갚는다 샬렘 돌려보낸다 내게 다그나 내게 다그나 레코라모 내게 다그나 그의 앞에서 나의 그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의 백성 앞에서 서원을 내가 갚겠다 내게 다그나 내게 다그나 이제 앞에서 하는거죠 내가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내게 다그나 하는거는 변화사나 명사들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간격 백성들 앞에서 이런 아주 강한 감동이 들어가 있는거죠 그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는다 이 기도하고 서원을 안 갚는 사람이 많죠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은 기도에 함께하시고 옷주고 먹을 것 주시며고 그러면 내가 머리에 밴 돌이 성전이 될 것이요 뭐 뭐가 될나 헛소리 꺼내 놓고 나중에 베데로 와서 성전도 안 짓고 베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헤브론으로 내려가다가 그죠 라헬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비해서 여자들은 누구죠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서원을 잘 갚아야 되겠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야카르베에이네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눈에 엑셀렌트 야카르는 뛰어나다 엑셀렌트하다는 거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야카르가 이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주 이거는 특이하다 하마베타 라하시다이브 그의 그의 성도들의 그의 성도들의 죽음 죽음이 죽음이 여호와의 눈앞에는 약하다 아주 귀한 거다 그러죠 성도가 죽으면 아주 이게 프리셔스 했어요 나사로가 죽어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죠 천사 한 명 달랑 보내는 게 아니고 원어를 읽어보면 천사들을 보냈다 여러 명을 보내 가지고 받들어서 갔다 야카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6 봅시다 아나 아드나이 키 안니 아브데카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아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아니 아브데카 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반복됐죠 벤 멘 아멘 아마테카 피타타 레 모 세라 그렇습니다 나의 결박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결박을 푸셨습니다 피타타 파타 이건 풀다 열다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세드는 철장으로 깨뜨릴 때 보면 옛날에 이방인들이 포로들을 묶고 가는 줄 있죠 이걸 못 쐬러 특히 쇠로 된 것들을 못 쐬러 못 쐬라 이런 거 이해인데 쇠로 된 것들을 끊어버렸다 수갑도 쐬고 옛날에 반에 채우는 족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이다 결박을 풀어줬습니다 주의 종들의 안나으 안도나이키 아니 아브데카 아니 아브데카 이게 두 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아마테카는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십제 렉카 에즈바크 제바토다 제바토다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베슈엠 아드나이 예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감사하겠다 하나님께 토다 감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달래 아도나이 하는 거 있죠 하토바 하이로 그의 인자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카 제바토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감사 감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는 거고요 그럼 18절은 다시 네드라이 일라 아드나이 에셜렘 내그 다크다 레코올 아무니카 했는 거죠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보는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서원절 이게 그 14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거죠 19절 베 하츠로트 베이다드나이 베토케키 예루샬렘 할렐루야 이 하츠로트는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 뜨리라 할까요 뭐 성전의 코트 성전에서 성전의 한가운데서 뜰 여호와의 그런 데서 내가 토케키 해서 이것도 이제 지킨다 성전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지키리로다라는 말씀이 작은 것이로 돼 있죠 이건 없다는 거죠 지킨다는 말이 없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할렐루야 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하면 할렐루야 찬성을 해라 성전 안에서 성전의 한가운데서 베토케키 한가운데 베토크죠 그 한가운데서 해라 이제 십적 표현으로 쓸 때 이렇게 단수들을 붙여 가지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베토크 베토키잖아요 베토케키 해서 이제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뒷처리를 못해 가지고 망한 사람이 희석이 하고 또 잘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나인데 어쨌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때 여기 이제 토다 그 열 명의 그 나한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한 명이 감사하러 왔는데 그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 가라 구원과 평안을 주잖아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감사할 때 요까지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건면해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